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적폐청산이 아주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부처 관계되는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과감하게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렇게 과거 세력들 또는 비리 세력들 또 과거에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과감하게 반대 세력들에 대한 청산 말하자면 숙청작업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게 전방위적으로 국가기관 거의 대부분 곳에서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권과 뜻을 달리하는 세력들 이념과 또는 생각과 정책 방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실을 내셔서 내쫓같습니다. 덜어는 국군대장 별 4개를 단 사람이 사병에 대한 공강병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내치기도 했고 또는 민간인 사찰을 한다고 하면서 국군기무사 사령관에 대한 적폐 몰이도 했고 여러 형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농단 혐의가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 판사들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뭔가 이런 재판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거나 또는 판사들에 하여금 자율적인 부분에 친밀하게 해서 또는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로 했다. 이런 구실로 내쉬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옷을 벗거나 또는 이렇게 사법처리 대상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동안 구속돼서 살기도 하고 또 섹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102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공판이 속게 되고 2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재판부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경신 절차에 따라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우리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 예단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이끌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됐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마구 재단대 일반인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에 적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이 말하자면 검언유착으로 보여지는 건데 언론이 지금 이 재판 적폐몰의를 할 때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특정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들에게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흘리면 그걸 뉴스로 내보내고 전국 주요 채널의 중앙방송을 통해서 이 적폐몰의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놓으면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멘붕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판사나 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쁜 뉴스로 보도될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렇게 보도대원하면 본인을 방어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 소환하고 또 포토라인에 쉬어가지고 창피를 주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됐던 것이 적폐몰의 한 패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선대 전 재보 원장은 이제 광풍이 다 핥히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살피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선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을 점잖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요지는 그렇게 언론들이 말하자면 왜곡된 보도 정보를 통해가지고 본인들을 마구잡이로 접폐몰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갖게 또는 재판부에서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적폐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해달라 하는 호소인 것 같습니다. 예단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재판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종섭 판사의 경우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을 하도록 서울지법에서 인사 이동시키지도 않고 거의 6년까지 그래서 사법 말하자면 행정권 남용 재판을 하게 만들었고 또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지방법원에 남아서 재판을 맡겼는데 그게 바로 조국 재판 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건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특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건은 1년 넘게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고 있다. 지금 이것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 행정권 남용도 3년 4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고생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재판을 이끌도록 하고 있는 정종섭 판사나 김미리 부장판사 보통 서울지방법원에서 2년 많아도 3년 지나면 다른 법원으로 정근을 가거나 이동을 가는데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이 재판에 아주 유죄 판결을 내려라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을 받고 있는 재판장들은 굉장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말하자면 김미리 재판장은 지금 조국이나 또는 울산시장 관련된 이런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선입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정종섭 판사의 경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의 경우는 이 피의자들은 아주 유죄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 법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평소에도 그런 말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대 전 대법원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 32부 2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령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격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종섭 판사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재판에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둘째,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셋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에 일제강제징용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그리고 법과들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또는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에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적 보고 체계가 없었고 그리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직권이 없었다. 직권남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직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관의 재판 심리에 개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법관은 개입 행위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의 절규 같은 목소리는 적폐청산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마 양성태 전 대법원장도 그 당시에 자신에게 불어닥치기 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 비리 등을 청산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텐데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복이라는 겁니다. 체제 장악이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리없는 쿠데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행위가 또 체제 장악이다 그야말로 소리없이 진행되는 쿠데타다 하는 이런 프레임이 지금 적폐청산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어하다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폐모리는 주로 과거의 어떤 조직에서 제법 영향력을 행산하는 지위에 있거나 또는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세력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뺏기 위한 것이 일종의 적폐모리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양성태 대법원장 자리에 결국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차지하고 그의 국제인권법 소속의 회원들 위원 국제인권법 소속의 회원들이 지금 노란 자리들을 아주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령행위로 기소된 판사들과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앞에서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현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또 서울남보지법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구실로 보입니다. 핑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이게 바로 자신들이 경고한 카르텔,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걸 뺏으려고 했다, 이걸 와해시키려고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지만 여기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과감하게 청산했더라면 이 조직이 보니까 우리 사법체계와 이념과 다르고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게 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하나의 한화회와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 이건 사법부에서 이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청산했더라면 지금쯤 양성태 대법원장이 저렇게 적폐머리로 당해서 구속까지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과감하게 이런 조직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저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럴 듯한 구실, 즉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 반칙이다, 특권이다, 불법 등을 갖다 부셔서 보복한 것이 지금 적폐청산인데 이게 바로 보복행위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사법행정권남룡이라는 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입니다. 원래 직권남룡이라는 것을 적응하면 어떤 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은 직권남룡을 걸어서 처벌하고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처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벌 가능하다. 이게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법인 것입니다. 자 누가 보복을 하더라도 이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구실, 명분을 쌓아서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양성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한탄해 보지만 이미 넋두리일 뿐인 것입니다. 권한이 좋아졌을 때 사법부 안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처럼 대치기는 당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만의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적폐몰이에서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과거 정권에서의 체제에 부정하는 세력들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한꺼번에 위기에 몰렸고 그래서 정권도 빼앗기고 그 정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이 적폐몰이에 대항했던 말하자면 과거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체제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